조르반님,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저의 무엇이 조르반님께 믿음을 드렸나요? 모두 저에게 돌을 던질 때 무엇을 보고 제 진실을 믿는다고 하셨나요? 오랜만에 사수함으로 편지가 도착했더라고요. 고마워요. 네. 부르셨습니까, 사장님? 네. 저, 줄리아 회장에 관한 서류들이에요. 아주 작은 단서지만 잘 이용하면 큰 힘이 들 겁니다. 이걸 이용하라고요? 내가 알기로 그분, 능력 있는 사람 차별 없이 손잡는 배포가 아주 크신 분입니다. 능력 보여줘요. 네. 무엇으로 설련하 씨를 믿을 수 있었냐고요?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. 설련하 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도 전해졌다면 대답이 될까요? 나 자신을 믿어라. 내가 어떤 사람인지,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게요. 줄리아 회장님. 능력 haben. 네.